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예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의 대운이 오는 징조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이 있다면 잘 되는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둘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2, 1, 5, 4, 3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의 대운 징조를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선 여기 있는 이 5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일명 패배자 카드 혹은 굉장히 비참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 배신의 카드 이런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소울님께서 내가 의도하거나 준비했던 것에 좀 반대되는 혹은 그것에 크게 못 미치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미 겪었거나 아니면 과거의 일일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실망을 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있었거나 좀 지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7번 동전 카드 이 사람이 7개의 동전 중에 어떤 거를 수확해야 될까 턱을 기고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소울님께서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5번 칼 카드, 한 번 내가 크게 한 번 아팠거나 아니면 뭔가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나의 대운이 오는 징조잖아요. 자, 그 징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정 가운데 있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로부터 옵니다. 이 카드는 이제 두 가지로 징조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황제 같은 사람이나 회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 황제 같은 사람이나 회사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무조건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7개의 동전의 크기가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고민이 되는 건데 이 7개의 동전보다 훨씬 큰 동전 하나가 강하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울님이 고민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회사가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예상되는 징조고요. 두 번째로 예상되는 징조는 소울님이 황제가 스스로 되는 겁니다. 황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업을 이제 직접 차려서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회사 안에서 어떤 장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부장, 사장 이런 어떤 장에 가까운 위치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울님에게 대운이 오는 징조는 확실한 것 하나가 생긴다. 혹은 나의 위치가 사장이나 어떤 부장과 같은 어떤 책임자가 되는 걸로 바뀐다. 이게 이제 소울님에게 대운이 오는 징조고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제가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또 킹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네요. 보시면 여기 동전이 엄청 큰 게 이렇게 딱 있죠. 여기 있는 7개의 동전과는 확실히 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울님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거나 누군가로부터 실망을 했던 그것이 여기에 있는 황제와 돈을 든 왕 카드를 만나기 위한 준비된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나에게 더 큰 복으로 오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 카드와 돈을 든 왕 카드 정도 나오는 어떤 이런 기회나 회사나 사람은 보는 순간 내가 그 사람과 혹은 그 회사와 인연이 되는 순간 이걸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울 주역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수택절, 절제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괴롭게 절제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못합니다. 소울님께서 절제하고 좀 참고 나를 다스릴 필요는 있는데 그 과정이 괴롭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수택절이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별다를 것 없었던 어제와 비슷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는 느낌보다는 잘 버텼다 또는 잘 때웠다고 생각하면서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탈한 것만으로 기적같은 하루를 보낸 거예요. 내일은 무탈함에 좋은 특별함 한 스푼 있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잠드는 거죠.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덧봙고 소울님의 대운 징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블랭크 백지 카드가 나왔네요. 이 블랭크 백지 카드가 나와서 제가 추가 카드로 한 장을 더 뽑고 말씀드릴게요. 5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5번 동전과 5번 나무 5라는 숫자의 마이너 카드 두 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5라는 숫자는 숫자 에너지로 갈등, 대립 아니면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황을 5라는 숫자가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소울님께서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금전적으로 어렵다. 혹은 이게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로서 내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나무 카드 1이 정돈되지 않고 뭔가 좀 번잡하게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블랭크, 백지 다 사라져요. 어떤 징조로 인해서 사라지느냐 여기에는 지금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앞서 나왔던 숫자는 뭐냐면 6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이제 화합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안정되는 에너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6번 나무 카드는 승리, 축하, 합격이에요. 개선장군 카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6번 나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 계약이 성사가 되거나 아니면 좋은 제안이 나에게 들어오거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분이라면 합격을 하거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소울님에게 좋은 소식이나 기다렸던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옴과 동시에 소울님이 좀 어렵고 힘들고 갈등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운이 오는 징조와 대운이 그냥 한 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징조가 있고 그 뒤에 대운이 오는 게 아니라 대운이 그냥 징조와 함께 같이 오는 그런 일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정리가 안 되고 불안하고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도 이것만 한 번 딱 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니까 이때까지만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동전 러닝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이제 공부하는 카드예요. 내 공을 쌓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까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내가 어떤 계획으로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문자답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통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 6번 나무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이것이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일은 또 아닙니다. 8호 카드 지금 영상이 징조로 찍었다는 건 뭐 2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웬만하면 1년 안쪽으로 이런 대운과 징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소울 주여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화, 태, 규 어긋남의 카드입니다. 등지고 반복하는 상황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작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5번 에너지 말씀드렸죠. 뭔가 갈등, 대립, 분쟁, 불안정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서두르는 마음 말고 작게 하나씩 풀어가다가 한 번에 풀리는 그런 순간까지 오니까요. 조급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그리고 이 시기가 대운이 들어오면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별다를 것 없었던 어제와 비슷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는 느낌보다는 잘 버텼다 또는 잘 때웠다고 생각하면서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탈한 것만으로 기적같은 하루를 보낸 거예요. 내일은 무탈함에 좋은 특별함 한 스푼 있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잠드는 거죠.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의 대운 징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오버 완즈 나무를 든 왕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앞서 나오는 1번 첫 번째 카드에는 나무를 든 왕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카드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8개의 나무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두 장의 차이가 뭐냐면 나무를 든 왕 카드는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일다운 일이고 큰 성과를 큰 효율을 나에게 가져다 줄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8번 나무 카드는 지금 보시면 8개의 나무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노력한 거 대비 어떤 성과나 보상이 좀 작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8개의 나무라는 건 좀 바쁘다라는 거고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작더라도 보상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6번 칼 카드는 이동 카드인데요. 이동 카드인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죠. 왜냐하면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까운 쪽에는 물살이 있고 먼 쪽에는 잔잔한 걸로 봐서는 미련을 뒤로 하고 이동을 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 6번 칼 카드에 숨겨진 의미예요. 그러면 자 소울님에게 오는 대운의 징조는 정말 일다운 일 내가 나의 능력과 어떤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대운의 징조인데요. 그것을 소울님이 징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징조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했을 때 크게 효율이 나지 않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오지랖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미련을 두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요. 나무르든 왕카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야 되는 카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울님이 분산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미련 두지 말고 정리를 해야 이 나무르든 왕카드의 징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9번 칼 카드인 디프레션 이 카드가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감 그런 카드거든요. 근심 걱정 카드예요. 여기에는 이 칼들이 걸려있을 뿐이고 이 사람을 찌르지 않아요. 근데 찌를까봐 혼자서 머리 감싸고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소울님께서 지금 어떤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현실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어떤 걱정과 불안감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9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소울 주역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뽑아볼게요. 산외이 입의 카드입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의 덕을 쌓으며 음식을 절제하세요. 입과 관련된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산외인데요.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죠. 그래서 말을 삼간다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법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말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에 덕을 쌓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 어떤 용기와 위로를 줄 만한 말은 하고 그리고 음식도 나에게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 음식은 절제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외의 카드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인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인들 별다를 것 없었던 어제와 비슷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는 느낌보다는 잘 버텼다 또는 잘 때웠다고 생각하면서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탈한 것만으로 기적같은 하루를 보낸 거예요. 내일은 무탈함에 좋은 특별함 한 스푼 있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잠드는 거죠.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의 대운 징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페이주보 완제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2번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지구본을 보면서 다음 정복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 확장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 그 다음에 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 그 이동수 중에서도 해외를 의미하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의 나무 카드 같은 경우는 작은 불씨가 시작되는 카드 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낯선 곳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 카드도 해외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칼 카드는 휴식 카드 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칼들이 이 사람을 찌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주변의 어떤 말이나 그 다음에 환경 그런 걸로부터 본인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울님에게 있을 대운이 오는 징조는 이동수가 있으면 그것이 좋은 징조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 이동수가 해외와 관련된 이동수라면 더 확실한 좋은 징조가 될 수 있고 꼭 해외라는 것이 내가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와 일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계 회사를 간다든가 그렇게 좀 넓은 범위로도 해외라는 키워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어쨌든 여행 카드 이고 이 4번 칼 카드는 휴식 카드 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울님에게 만약에 좀 쉴 수 있는 어떤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명분 이런 것이 생긴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가다듬고 휴식하면 그것이 대운이 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만약에 지금 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한 번 더 정말 도약하기 위한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뒤로 대운이 오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뒤에 있는 불모지를 다 깎고 내가 만든 돌로 만든 단상 위에 황제가 딱 호랑이와 같은 카리스마로 자리 잡으면 위에서 왕관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카드의 의미는 자수성가 에요. 소울 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적지 목표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만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의미에서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여 카드를 한 번 더 뽑아 볼게요. 산지박 절박함의 카드입니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세요. 잠깐 제가 쉬어가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곳에서 내가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잠시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대운이 올 겁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의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임들, 별다를 것 없었던 어제와 비슷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는 느낌보다는 잘 버텼다 또는 잘 때웠다 생각하면서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탈한 것만으로 기적같은 하루를 보낸 거예요. 내일은 무탈함에 좋은 특별함 한 스푼 있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잠드는 거죠. 소울임들은 잘 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임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임의 대운 징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좋은 카드가 세 장 나왔습니다. 다 좋은 카드예요. 여기에는 4번 나무 카드 이 카드는 결혼식 축하 의 모습 축하하는 축하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물론 지금 연애운에서는 이 카드가 결혼이지만 이게 연애운이 아니었던 금전과 일반적인 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만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에 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마법사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능력자 창조력을 갖고 있는 어떤 실력가를 의미할 때 이 마법사 카드가 나오고 이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더 월드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나만이 정말 계획하고 나를 위한 세상을 완성하고 구축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목표나 목적이 뚜렷할 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뚜렷해야 그걸 내가 완성하고 이렇게 월드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에게 대운이 오는 징조는 지금 소울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그 다음에 준비도 잘 해왔던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소울님이 원하는 대로 거의 100이면 100 비슷한 수준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것이 소울님에게는 대운이 오는 징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울님은 소울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빛을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울님의 어떤 꿈을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좋게 얘기한 이유는 메이저 카드 1번 매지션 카드와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21번 월드 카드가 나온 것과 동시에 또 그런 것들이 다 화합이 되는 4번 나무가 나와서 제가 거의 100점 만점에 100 가깝게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또 1번 동전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나오면서 거기에 큰 금동전이 있고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문이. 소울님에게는 운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특히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 일과 관련된 운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방처럼 라이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로 카드를 뽑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카드 4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천택리 신발의 카드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기질을 발휘하세요.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면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호랑이를 타야 될까요?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울님에게 큰 변화나 기회가 올 텐데 그때 신중하게 소울님이 기질을 발휘하면 천택리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울 주역 카드가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별다를 것 없었던 어제와 비슷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에 자려고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는 느낌보다는 잘 버텼다 또는 잘 때웠다고 생각하면서 잠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무탈한 것만으로 기적같은 하루를 보낸 거예요. 내일은 무탈함에 좋은 특별함 한 스푼 있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잠드는 거죠.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연동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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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전부 북한 도